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그동안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군복무 스타들, 이제 케이블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와 국방홍보원이 17일 국군방송 VOD 무료 제공과 연예병사들의 출연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인기스타들, 이제 케이블TV를 통해 이들의 모습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와 국방홍보원은 17일 방송 프로그램 공동기획 제작과 홍보 업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케이블TV 방송사들은 국군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VOD를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국방홍보원은 SO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현역 연예병사들의 출연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군방송도 더 많은 SO사의 런칭이 돼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케이블을 통해서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를 좀 더 해소시킬 수 있고, 서로가 마음을 열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백기와 같은 군복무기간 중에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연예병사들에게도 이번 업무협약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국군방송이라고 해서 장병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양질의 국방에 정보를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홍보지원대의 수많은 스타분들이 기다리는 팬분들께도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홍보협력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핵심 프로그램과 주요 행사를 공동기획할 수 있을 정도의 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OU 체결 현장에서 김혜영입니다.